Qoji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희미 여러분들 Qoji TV의 Qoji TV입니다. 오늘도 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 이후에 바로 여기를 찾아왔었습니다. 지동 스시소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임준호 실장님 부산 출신했던 친구가 그만두고요. 그 후에 실장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얼마나 잘 할지 아니면 못할지 그거를 좀 봐야 돼서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열이라는 것은 레시피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자세한 것 때문에 맛은 달라져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주도 다녀온 지후에 있으니까 좀 오르긋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분이 바로 파 우경 셰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91년생이라서 31살인가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어수지 여기 학교도 다녀온 친구라서 과연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란찜인데요. 어? 아무것도 안 들어갔네요.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설명 들었더니 우리 치즈라는 게 이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이 치즈를 좋아하니까 나 있으면 이런 조합을 안 했을 때인데 아 참 저음 시도를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먹었었습니다. 바로 스시인데요. 셰프님 스시 하는 모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거는 생선 자체는 광원인데요. 딱 봤을 때는 여기 좀 초밥 모양새는 그렇게 아주 예뻤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선으로 드시는 분들은 이거 데프기라고 해서 이거를 선 탁해 주시고요.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가운데를 잡아주시고 썩 입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쓰시는 이제 너미 뱃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진만 봤을 때는 여기에 약간 좀 그 기자 기자라고 하나요? 맨 처음에 밥을 가져올 때 동그랗게 잘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약간 좀 모양새만 봤을 때는 그런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질을 제가 이제 이거는 많은 영상에서 말했던 건데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뷔페 초밥이나 오래전에 만들었던 초밥집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밥이 떨어질 경우가 거의 없는데 보통 오마카세집에서 이런 식으로 젓가락질을 하면 거의 떨어질 환율이 확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거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초밥 자체를 바로 이쪽이 바로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됐을 거니까 동그랗게 됐을 건데 이 가운데 부분 잡았다고 하면 이것도 떨어질 환율이 많다는 것은 아실 텐데 생각보다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젤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실 때 젤 안정합니다. 아니면 손으로 드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날은 제가 먹었던 밥은 어느 정도 간이 돼 있는데 옛날에 6개월, 7개월 전에 그때는 한참 제치던 스시로 밥이 좀 짜다는 말이 나왔었었는데 이날은 먹으면서 뭐 그런 느낌에는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최근에도 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했더니 가끔 가다가 계시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거는 홍새우. 홍새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 와이프가 좋아해요. 껍데기 부분만 살짝 그어서 주셨었는데 이것도 여자분들이 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가격에서는 좀 초반에 이 소를 딱 꺼내주시네요. 50대나 60대 이상 분들은 거의 초반에 장끄구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세 분께서 저한테 주실 줄 알았는데 옆자리 가버렸네요. 이렇게 조금 밀담도 잘 하시고 자, 이거는 주르무늬 정갱이. 주류 정갱이라고도 하고 일단은 모양새가 제가 완전 100% 마음에 드는 모양새는 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맛이 나쁘다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도 초밥을 오른손에서 왼손에 가져오실 때 제일 맨 처음에 밥을 가져올 때에 잘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아마 왼손에 가져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앞에서는 이제 청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초까지만이라도 많이 기름이 없었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올라왔어요. 준비를 보고 있는 중에 다른 열이 한번 나오네요. 겨고포소에 안에 이제 새우를 갈아서 이러고 가는 어떤 하사미하게라든지 그런 열인데요. 거기에 갓소다시로 육수를 낸 다음에 그걸 안소스, 집전분나 감자전분 들어가는 그런 소스 만든 다음에 그런 열이 됐습니다. 중간에 이런 열이 나오는 것도 좋죠. 그냥 수시만 계속 먹기에는 저도 좀 재미없을 때가 있으니까 이런 튀김 열이나 하나 나오면 고맙죠. 자, 가리비 감자입니다. 약간 뭐 단새우라든지 이런 감자 같은 것은 특히 뭐 당연히 남자분들도 좋아하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치 줄도로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중팻살라고 하는데 사실은 줄도로나 아카미 같은 경우에는 뱃살에도 등살에도 있어요. 다만 오토로는 대뱃살 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참치 둔살에 있는 중팻살라고 하면 단어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참치 둔살에 있는 중간점도 줄도로 근데 이날에는 이제 뱃살 쪽에 있는 줄도로였을 겁니다. 자, 바로 다음에 나왔던 것은 아카미라고 해서 빨간분인데요. 아카가 일본어로 빨간색, 미는 쌀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빨간 부위를 이제 그냥 일본어로 아카미라고 합니다. 아카미도 이날은 좀 유난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정겐2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방어나 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생선스러워 좀 맛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적당한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원하는 사이즈는 한 마리에서 투피스 나오는 거나 한 마리에서 네 피스 정도 나오는 사이즈가 정겐 중에서도 아지라고 해서 그게 맛있는 것 같은데 전에 실장이 이제 김준호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둠푸른 생선을 심해하는 과정을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 가게의 심해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바로 밑에 있었던 그 하우견 셰프 같게 그런 일들을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좋았어요. 자, 이거는 삼찜입니다. 저도 식사하면서도 좀 더 초밥의 모양새 좀 신경 섞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해놓더니 점점점점 이제 지금 모양새가 좋아지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자, 이제 지라시스입니다. 여기에 안키모 아그간도 들어갔고요. 뭐 게살도 들어가고 참치 낙하우치 이렇게 비벼서 벗어먹죠. 자, 여기서도 한번 김을 자라를 하겠습니다. 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큐슈, 나가사키나 그 사과형 그쪽에서 많이 만들더라고요. 아삭하삭하고 맛있는 김. 네, 맛있죠. 자, 앞에서 셰프님께서 이제 모오스시 거듬어 권초밥을 만들어 계십니다. 이날은 거의 4월 셋째철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시기에는 사실은 거듬어가 기름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이제 좋은 거듬어 먹으러 하는 게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스시코지에서는 지금 거듬어는 안 쓰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에서는 거듬어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거는 청어입니다. 청어 위에는 이제 초록색 거는 이제 생강하고 실파를 다져서 만든 베이스트인데 이날에도 아, 2000도 청어라면 아, 이제는 먹을만 하네요.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앞에서 고생하면서 셰프님께서 거듬어 권초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날은 제 옆에 두 팀이나 손님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셰프님께서는 이제 입담도 좋으시고 좋은 분위기로 식사했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좀 괜찮은 거듬어네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희는 거래처는 거의 동릴때 있으니까 저도 이제 식사한 다음에 거래처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이번에 베트남에 들어갔던 거듬어 너무 좋았네요. 다음에 괜찮은 거 있으면 다시 스시코지도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때 받았던 거듬어는 이만한 거듬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날씨라든지 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어떤 손님이 저한테 아, 혹시 셰프님 거듬어 없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적으로 초밥집이라는 게 계절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제 코스 구성을 하는 게 약간 일본 사람이 입장에서는 그런 일식이 흐르고 있는 그런 계절감 라는 거를 좀 중요시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여름에 거듬어를 찾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겨울에 벚꽃이 왜 안 피워요? 라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들기도 합니다. 자, 김밥도 잘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 김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좀 밥을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먹었을 때는 물론 뭐 이제 계란에 단맛도 소름땀도 들어가니까 아주 뭐 다이어트에 괜찮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나마 이거를 두 개 정도 먹고 이제 식사를 끝내신다고 하면 참 다이어트에는 좋은 음식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네요. 단수화물 거의 없으니까 자, 식사는 면식사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스시소라에서는 점심에 2부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초에 있는 스시소라 빼고는 지금 점심에는 5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은 5만원에 오마카세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앞다이에서는 이제 계란도 이렇게 지금 첫 번째 거 짤릴 때 이거 움직이는 거 좀 보셨어요? 이것만 봐도 아, 오늘은 계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 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는 매실 샤벳으로 마무리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깔끔하고 상큼하고 이 계절에 딱 맞는 그런 샤벳을 좀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날은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이라는 건 그냥 눈물 감고 그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게 비주얼도 맛이랑 똑같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저리복에 뭔가 간장 떨어지고 있거나 그런 비주얼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맛은 뭐 사실은 제가 이날은 조금 놀랐던 게 대치던 스시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김진호 실장님 앞에서 이 영상 찍는 거의 한 달 전에 한 번 먹고 왔었어요. 그래서 셰프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맛은 사실은 거의 어떻게 보면 유경 셰프 앞에서 먹었던 게 더 맛있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초밥집도 좀 어려운 게 그날은 약간 왔다 갔다 약 병자가 조금씩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날은 먹었던 초밥은 전체적으로 좀 만족스러웠고 조금 하나 디떼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더욱 더 좋은 열사가 되지 않을까 좋은 가게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앞으로 하우경 셰프님이 대치던 스시소라에서 새롭게 실장으로서 일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리가 사람으로 키운다 그렇기 때문에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맛이 없거나 안 됐으면 그냥 그거를 솔직하게 셰프한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